자 오늘 히토류 쪽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히토류가 뭐길래 또 중국 쪽에서 무기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국내 실질적인 관련주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이라고 분류가 됐었던 종목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고점에서 쭉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화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관세 부과 얘기 나오고 뭐 3,250억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가장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로 히토류 공장을 시찰하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협상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토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쭉 보면은 일단 계속 보면은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히토류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90% 이상의 지금 현재 생산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물량이 미국으로도 상당 부분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제품 그리고 모든 기기들에는 디바이스에는 히토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 못 사게 막는다. 혹은 반대로 거기에서 관세를 작년인가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 항목 중에 히토류가 들어 있으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쪽은 관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이것을 무기화하면서 팔지 않겠다 이러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무역 분쟁이 조금 더 장기화돼 서로의 무기를 각각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서로 버티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글로벌 교역이라든가 무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이에서 서로서로 얘기가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오히려 히토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광산과 관련된 희귀 금속을 광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쪽의 지분을 좀 투자하고 있거나 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대체제 히토리와 관련된 대체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쪽도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상사주들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지 쪽에서도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좀 해보자면 포스코 엠텍 역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희귀 광산 같은 것을 조금 투자한다거나 찾거나 뭐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좀 버티고 있는 쪽이 유니온이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은 유니언보다는 바로 이 종목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유니온 머터리얼 대체제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천억 정도의 소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쭉 밀리면서 현재 14% 그래도 14%가 넘는 고공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 무렵으로 갔을 때 어떤 종목은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종목은 고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우리 시장의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나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만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거의 하루짜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히토리얼 관련주들은 얘기가 됐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실질적인 수혜주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실적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하거나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히토리얼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의 시장 상황인 만큼 상황에서인 만큼 이게 테마가 확산되기보다는 한 종목 대장주에게만 집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나왔던 그런 보고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선물 쪽에서 19일 날 나온 지금 현재 보고서가 있습니다. 히토리얼 카드를 꺼낸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화해에 대한 제재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 맞서고 있는 중국은 애플의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그리고 시지핑 주석과 류허부총리가 히토리얼 공장을 시찰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시장 상품선물시장의 움직임이 어떨까를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히토리오와 지금 현재 4차 산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리포트도 있어서 이런 걸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7년입니다. 8월 달에 나온 신한금융투자의 차이나포커스에서 나왔는데요. 4차 산업과 히토류라는 제목으로 히토류가 4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히토류 관련해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포트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상태는 정말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싹 붙어버렸어요. 그랬던 히토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